제프 베조스, 3분기에 아마존 CEO 물러난다. 아, 아마존의 CEO이자, 그 다음에 아마존의 창립자죠? 창업자. 와, 근데 3분기에 아마존 CEO 물러난다고 합니다. 아니 왜? 하고 봤더니, 아마존 이사회 후 회장직을 맡을 예정이고, 우주탐사 기업인 스페이스 오리진, 그리고 개인 자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워싱턴포스트 등의 경영에 주력할 계획이다. 야, 여러분들 모든 직장인들의 꿈 아닙니까? 퇴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와, 근데 제프 베조스 정도는 돼야 되나 봐요. 전 세계에서 주식 부자 거의 뭐 탑5 안에는 들어야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퇴사할 수 있나 봐요. 자, 아무튼 여기서 제가 방점을 찍은 건 이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 오리진인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뭐 5살 때부터 뭐 우주 가는 걸 꿈꿨고, 그 다음에 뭐 대학교 때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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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리 회장도 했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페이스 오리진에 좀 더 애착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보시다시피 베조스가 달에 인류 정착지를 만들겠다면서, 이런 약간 그, 뭐, 뭐지? 이거 우주선 같은 거 앞에서 이렇게 진짜 멋있게 사진 찍은 것도 과거에 하나 있어가지고, 이것도 같이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달에다가 이렇게 그 우주 정착지를 이렇게 만드는 게 꿈이래요. 와, 이게 우리 지구에서도 이건 못 보는 과경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달에다가 이렇게 건설하겠다니, 이 사람 이거 제정신인가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거 보면은 또 누군가가 여러분들 떠오르지 않습니까? 와, 이 사람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스페이스 엑스의 창립자인 일론 머스크. 자, 그냥 뭐, 외모 같고 뭐라 하긴 그렇지만, 얼굴만 봐도 그냥 꿈이 아주 엄청 많은 그냥 개구쟁이상이에요. 예, 개구쟁이상. 그 스페이스 엑스를 갖고 정말 뭐, 화성에 가서 살겠다라는 그런 꿈을, 현실로 하나하나씩 만들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 이 사람은 뭐, 아야, 보세요. 귀엽지 않습니까, 뭔가? 이야, 예, 이러고 있는 게 너무 귀여운데, 그 스페이스 엑스를 쏘고 나서 성공했을 때 이렇게 플래시 세례를 받으면서, 이야, 나 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근데, 그 아까도 말했지만, 화성에 가겠다는 꿈을 현실로 하나하나씩 펼쳐, 이뤄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은 테슬라나, 뭐, 솔라시티 이런 쪽에다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사실 많은 분들, 어, 다른 분들이 또 지켜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스페이스 엑스와 스타링크 같은, 이 왼쪽에 있는 이런 산업들이거든요. 결국 이 사람이 화성에 가려면, 이거랑 이거가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관심도 최근 들어서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스페이스 엑스로 이렇게, 나사와 협력을 해서, 이렇게 로켓을 쏘기도 하는, 그런 엘론 머스크입니다. 근데 뭐, 최근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우주선 스타쉽이 착륙 과정에서 또 폭발했다. 아직까지 완성도가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계속 이렇게 도전해 도전을 하고 있는, 제프 베조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일론 머스크가 그래도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주로 가려면은 진짜 돈이 엄청나게 비싼데, 여기는 이제 재활용이 되잖아요. 로켓을 재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10분의 1로 낮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거를 계속 이렇게 시도하고 있는 건데, 아니 그래서 도대체 왜 가려는 거야? 아니 우주를 도대체 가서 뭐 하려고? 화성 가서 살겠다는데, 화성 가서 뭐 하려고 이러는 건가? 싶어가지고 제가 그 뒤에 있는, 현재 산업에서 도움이 되는, 주식시장에서 어떤 측면을 봐야 되는지를,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글로벌 우주 산업 규모와 증가율 추이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당연히 미래 산업이니까 규모도 커지고, 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중에서 글로벌 위성 사업의 이익 규모 추이가, 가장 좀 눈에 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상향 추세를 그려내고 있는데, 위성 사업을 왜 하는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큰 거 하나를, 겁나 위에다가 써가지고, 그 겁나 위에서 쏘면은 이제, 통신을 되게 넓은 범위를 이렇게, 쫙 커버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큰 거 하나를 쏘고, 약간 조금 뭐랄까, 단가를 낮추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대요. 왜냐하면 그게 나라에서 예산을 써가지고 하는 쪽으로, 원래 그 우주 산업이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베조스도 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머스크도 한다 그러고, 이렇게 사기업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단가를 확실히 낮추는 방법, 아까 머스크는 재활용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쪽에 대해서 점점 연구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이 위에 쏘는 것보다, 그냥 낮은 고도에다가, 여러 개를 이렇게 쏘자, 이런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왜냐, 너무 위에 쏴놓으니까, 이게 통신이, 여기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기간에, 아니 우리는 속도가 엄청 생명인데, 5G가 생명인데, 이게 너무 왔다 갔다 하다가, 딜레이가 많이 생긴다 이거죠. 당장 여러분들이랑 제가 방송하는, 이 그것도 딜레이가 좀 있잖아요, 채팅 올라오는 것도, 그래서 여러 개를 그냥 써가지고, 저개도 위성을 이렇게 쏘자, 이게 이제 최근에 어떤, 그 우주 개발의 가장 첫걸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페이스X 쪽에서는 스타링크를 하고 있고, 원웹에서는 원웹 컨스털레이션이라고, 이런 거를 그 두 개가 경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보니까, 이게 그 사진이더라고요. 그 위성을 계속 쏘고 있는 게, 한 60개 정도가 스택이 쌓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된 게, 이게 실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의 사진을 가져왔는데, 2019년 5월에 네덜란드에서 찍은 사진이래요. 이게 이렇게 쭉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스페이스X에서 쏘아올린, 그 위성들이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저개도 위성이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이런 거를 몇 만 개를 쏘겠다는 게, 10년 동안 몇 만 개를 쏘겠다는 게, 그 머스크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뭐 약간 오지라든가, 인터넷 개발이 덜 된 곳에도, 우리가 통신이 가능하게 해주겠다. 이런 게 큰 목표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원웹이라는 곳에서는, 에어버스랑 같이 제작한 소형 위성, 이거를 이제 수천 개를 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보셨나요 혹시? 어, 이 자료에서 역시, 그 이쪽은 빠지지 않죠? 이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은 또, 이쪽에다가 투자를 해서, 이쪽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하니까, 둘 다 아마 뭐, 미래가 기대되는 그런 사업인가 봐요.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넘어가면, 다시 뒤로 넘어가면, 자, 원웹까지 우리가 봤고, 그렇게 뭐, 머스크랑 이제 원웹이랑 이렇게 막 경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근데 통신기업이라고 하니까, 이제 IT 기업들이 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 닷컴이라든지, 소프트뱅크 이런 기업들이 다, 앞다퉈서 우주산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소프트뱅크는, 원웹에다가 10억 달러 투자, 이 정도 수준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구글이랑 페이스북, 아마존 닷컴 중에, 그래도 가장 비빌만한 거는 이제, 아마존이라고 하더라고요. 카이퍼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렇게 카이퍼 벨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것도 다 인공위성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은 여러분들 조금 징그러울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겠대요, 카이퍼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이게 몇 갤까요, 이게? 한 수만 개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식으로 그 인공위성들을 다 연결해서, 이렇게 저개도위성을 어마어마하게 띄워놓고, 전 세계, 막말로 진짜 우리가 해적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출항해가지고 한 요쯤 가도, 여기서도 이제 5G가 이제 육지처럼 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게, 아마존의 그림이고, 테슬라, 아니, 스페이스X든, 원웹이든, 아마존이든, 다 똑같은, 그, 그, 공통점을 묶어보자면, 이제 위성을 일단 많이 쌓아야 되는 게, 가장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보시면은 여기 제목이 지금 살짝 안 나오는데, 카이, 카이는 아시죠? 엑소카이 아니고요. 한국항공우주를 줄여서 카이라고 합니다. 그 카이가 카이스트와 손잡고 소형위성 개발에 나선다. 요거 살짝 빼주시면 잠깐 좀, 네, 고맙습니다. 어, 한국항공우주가 카이스트와 손잡고 소형위성 개발에 나선다라는 기사도 있었어요. 올해 초에. 그래서 이제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주가가, 와, 2만원에서 올 초에 2배가 이렇게 됐었고요. 그리고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여기가 또 열심히 우주산업에, 이름만 들어도 에어로스페이스 우주로 갈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회사도 옛날 삼성테크인이었는데, 이렇게 상당히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가운데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 30%를 사들인, 인공위성 관련주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세트레가인데, 요거는 이제 경고종목, 주위공종목, 이런 종목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거는 잘 주의깊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AP위성,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에서 그냥 위성이잖아요? 그래서 인공위성이 많이 하늘로 쏘아 올려져야 되고, 미국에서도 쏘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저개도위성 개발한다고 하니까, 이런 종목들이 다 같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 봤던 기사는, 수직 이착륙 개인항공기, 이야, 이 개인항공기가 이게 자율주행으로, 자율비행으로 가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왜 이렇게 조그만한가 하고 봤더니, 이게 44% 크기래요. 이게 이제 두 배 이상 더 커져가지고, 한 명이 들어가서, 이게 이렇게 날아다닌다는 겁니다. 내년에 초도 비행을 앞두고 있다는데, 이와 관련한 종목으로는, 뭐 베셀 이런 종목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다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지금 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자료들을 드렸습니다. 제가 공부한 결과, 잘 공부 열심히 했네, 뿌듯하네, 약간 요렇게 토닥토닥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 리포트들도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202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라고 하면서, 국내외 현재 우주산업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는데, 미중 갈등의 핵심 사안 중 하나, 미중 갈등이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중국에서 달 뒤를 갔다면서요.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달 뒤편을 처음으로 갔는데, 달 뒤에서는 토끼가 이렇게, 떡방아 찍고 있는 줄 알았는데, 떡방아가 없고, 이제 거기다가 오성운기가 꽂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이 진행되고, 뭔가 패권을 차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이상, 두 나라가 다 지금 스페이스, 우주로 계속 가려고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간기업에 개방된 점도 호재고, 테슬라, 아이아이, 스페이스X, 아 자꾸 머스크 생각하면 테슬라만 생각나. 스페이스X랑, 그 다음에, 원웹, 아마존, 페이스북, 뭐 이런 기업들 말하는 거겠죠. 국내에서도 민간기업 중심의 우주개발 탐사 추진이 되기 때문에, 관련주가 계속해서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동성이 많아지니 꿈도 함께 커진다. 제 얼굴 안 나오나요 혹시? 제 얼굴 제가 보고 싶은데. 유동성이 많아지니 꿈도 함께 커진다. 라고 하면서, 미국의 자산운용사인 아크인베스트가 대표적인 예다. 여기서 관련 ETF를 만들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진행되는 우주탐사의 꿈, 비단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다. 한국에서도 지난 13일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대표가 스페이스X에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하나에어로 스페이스도 앞서 말씀드린 세트레가의 지분 30%를 확보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렇게 계속 모멘텀이 이어질 경우, 우주탐사 개발의 기업 주가는 상승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판단한다. 지금도 많이 올랐는데, 상승 추세를 지속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네요. 그리고 그 아까 아크인베스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알아보니까,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글로벌 ETF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크발 수급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다. 아크사의 계획에 따르면 신규 ETF를 만들 건데, 거기 궤도인공위성, 그리고 드론, 플라잉카, 우주 관련 로봇 자재, 수혜가는군 이런 것들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할 전망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ETF가 나오려면 아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선제 대응을 하려면, 다른 ETF인 UFO로 선제 대응을 해야 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어차피 이 아크의 그 ETF가 출범을 해도,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우주 관련 ETF에 있는 종목들을 분명히 가져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중에 유력한 그런 종목들을 미리 갖고 있는 그 ETF가 뭔지 미리 알고 있으면, 그거 사놓으면은 어차피 똑같이 수혜 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이제 UFO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UFO에 최근 들어서 많이 수급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참고만 여러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크가 뭔가 하고 봤더니, 여기가 뭐 2014년부터 테슬라를 엄청 산 그런 투자사라고 하더라고요. 뭐 2018년에 테슬라가 좀 흔들릴 때도 계속 사가지고 이슈가 됐었는데, 이 회사가 그래서 주요 ETF를 만들었는데, 1년, 3년, 5년 수익률이 이렇게 점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우주 ETF를 한대. 어? 그럼 우주 대박인가 보네? 하고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주 관련 ETF는 이렇게 5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UFO를 필두로 ITA, XAR, FITE, ROKT, 뭐 이 정도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 해외 주식 0.1% 수수료, 환율로 대 최대 95% 혜택받자.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키움증권 해외 주식 0.1% 수수료,